더러워 머켓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음.. 사람이 인천용이에요. 여기가 런던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천천히 들어가 볼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. 출발! 조심하십시오. 여기는 가방으로 조심하라고 하세요. 젤리 고기. 이거 봐봐. 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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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운드? 저거 저렇게 사요. 파운드. 파운드 너무 진짜 싸다. 제가 원신 사면 돼요. 와우. 체리 사 먹어야 돼요. 진짜 엄청 크다. 아이고. 시장은 그네. 그냥 젤리 쓰면. 여기는 줄 서서 먹는 건데 뭐 먹는 게 있어서 그냥 해산물. 너무 커서 오늘 하루 종일 구경해야 될 것 같아요. 구경해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좋아하는 아티파두. 네. 아티파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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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amsa. 자. 여기 와서 이렇게 사람들은 사 와중에. splendida. 네. 네. 이제까지. 저희가 오늘 여기 거룩 마켓에서 먹어볼 음식입니다 자, 이것은 생선이랑 새우 새우 마켓에서 자, 이제 우리 꺼입니다 자, 저희는 새우랑 생선을 믹스해서 먹을 거예요 많이 주세요 많이 와, 많이 주신다 굿 여기는 푸드 트럭 같아요 도와 드릴게요 아, 차이나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 아 아 아 아 네